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게 50대 50이 아닌 것 모성이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단어로 포장을 해서 여성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닌 것 성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내가 나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아야 된다 저는 이상하게 들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